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세지빵을 만들어볼까요? 한국어로 소세지빵 소세지빵 이런식으로 보이시나요? 한국 식당에 가면 피자처럼 보이죠 소세지처럼 소세지처럼 이제 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 아주 맛있고 아주 쉽죠 제 롤빵을 만들었어요? 소세지빵은 제 가장 유명한 레시피들 소세지빵은 소세지빵을 사용할거예요 조금 다르죠 1,2,3,3큰술 소세지 소세지 냉장고에 넣어요 냉장고에 넣어요 중불에서 중불에서 소세지 이제 버터가 모두 녹았어요 저는 냉동실을 끄고 냉동실을 끄고 냉동실을 넣어요 그냥 1,2큰술을 넣어요 냉동실이 냉동실을 끓일거예요 냉동실을 끓일거예요 그리고 설탕 2큰술 2큰술 그리고 섞어주세요 냉동실을 끓일거예요 설탕 2큰술 설탕 2큰술 냉동실은 냉동실은 중요해요 냉동실은 너무 뜨거우면 잎이 죽을거예요 잎을 2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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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이 조금 삶아지게 될거예요 잘 섞어주세요 소금 1큰술 소금 1큰술 소금 1큰술 소금 1큰술 소금 1큰술 그리고 같이 섞어주세요 소금 1큰술 1컵 소금 1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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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빨리 손을 씻고 긁어내줄게요. 약간 붙어있어요.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없으세요. 1분정도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러면 이걸 뚜껑을거예요. 여기 앉아있어요. 이 집에서 따뜻한 곳이예요. 약 1시간 후에 양쪽의 크기가 골고돼요. 이 소시지, 고춧가루 핫도그이예요. 5개 필요해요. 6개 필요해요. 그냥 꺼내주세요. 찬물에 빨리 씻어주세요. 그리고 씻어주세요. 1시간 후에 보세요. 잘 끓이어udos요. 다 끓이고 이렇게 더 떼어요. 정확히 1파운드예요. 볶음밥은 13cm x 18인치 파츠밍으로 이렇게 약 90그램을 만들어요. 약 90그램이 약 90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골을 만들어요. 이렇게. 소시지 5개 만들어요. 이걸 30분정도 채워주세요. 그러니깐 토핑을 준비해야죠. 오늘 너무 불쾌해요. 밖에 밖에 없야되요. 맛있는 음식을 끓여야해요. 그리고 기분이 편해요. 요즘은 불쾌한 날을 좋아해요. 불쾌한, 불쾌한, 기본적인 재료들, 소시지. 5. 그리고 이걸, 썰은 콩, 약간의 양파, 고춧가루,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마요네즈와 토마토 케첩을 넣을께요. 왜? 왜? 왜 토마토 케첩을 넣을께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내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1컵을 넣었어요. 1컵을 모두 넣었어요. 쇠, 양파, 그리고 이것. 1 3컵, 1 3컵, 1 3컵. 쇠, 약 1 3컵. 양파, 1 3컵. 양파, 1 3컵. 청양고추, 1 3컵. rings. 자, 저거 3스푼을 만들었어요. 1컵으로 넣었어요. 골에 넣었어요.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약 1컵으로 넣어요. υ쌀이 저장하고요. 정말 맛있네요. 30분이 지났어요. 빵이 아주 많이 익었어요. 이제 작업할 때 완벽한 시간입니다. 여기 마요네즈를 넣을거예요. 약 1 1⁄4컵 마요네즈를 넣을거예요.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소시지를 그리고 담아요. 여기 1볼 그리고 이렇게 그냥 크기가 더 좋아요. 모양을 담아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칼을 사용할거예요. 이렇게 잘라요. 여기 잘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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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 부분은 이 부분을 넣을거예요. 눌러주세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다음 올려주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올려주세요. 아주 예쁘네요. 정말 멋진 모양이에요. 그리고 한 소시지로 한 소시지를 잘라내주세요. 아주 예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꽃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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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느낌이예요. 이제 중불부분에 넣을거예요. 마요네즈, 양파, 고춧가루, 그리고 치즈 그리고 양파 거의 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케첩, 토마토 케첩 보세요! 멋있네요! 한국에 가서 직업을 찾을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오실거예요. 오, 망치! 이 소시지밥을 구매했어요! 저의 업무를 구할거예요! 저의 업무를 구할거예요! 이제 냉동실에 뜨거예요. 이걸 볶아줍니다. 350F 20분의 끓여서 제가 꺼낼거예요. 그리고 계란을 씻을거예요. 계란을 넣을거예요. 그리고 1 1⁄4컵의 물 1 1⁄4컵의 물 그리고 섞으세요. 20분 끓였어요. 5분 정도 더 끓여서 계란을 씻을거예요. 이렇게 계란을 넣으세요. 계란을 넣으세요. 다시 넣으세요. 5분 더 끓여요. 계란을 씻을거예요. 계란을 넣을거예요. 계란을 더 넣을거예요. 계란을 만들어요. 계란을 만들어놓은 계란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여기요. 여기요! 1분정도 끓였어요. 치즈가 다 흩어져요. 흩어져요. 아주 좋아요! 달콤하고 쫄깃하고 마늘 택시가 정말 훌륭해요. 청양고추 좀 달콤한 피자처럼 음~! 그리고 이 밥은 이 떡을 만들었죠. 국물과 계란의 아주 건강한 아이들에게 잘 어울릴거예요. 아이들은 사랑할거예요. 음! 이제 여러분들은 소시지블렛을 한국식료를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정말 뜨거워요. 맛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소시지블렛을 만들었어요. 소시지빵! 제 레시피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